사용자 정의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사용자 정의 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구요. 첫번째 표 1에서 정의금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부터 2, 15 영역의 정의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개발 도구 탭은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개발 도구에 체크가 안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번째 예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정답 작성되어 있는 예제가 쭉 보이실 거구요. 저희가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의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퍼블릭 펑션, 첫번째 이름은 FN 정립금입니다. FN 정립금이라는 함수를 이름을 만드는 거고 입력받는 값은 매출액과 정립률을 받아서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면 엔드 펑션이라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안쪽에 매출액과 정립률을 인수로 받아서 인수로 받아서 정립금을 계산을 하시는데 FN 정립금은 정립금은 계산은 매출액 더하기 곱하기 가로 열고 정립률 더하기 추가 정립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가 정립률은 얼마인가는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 봤더니 추가 정립률은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러면 IF 구문이 필요하네요. IF 만약에요. 매출액이 크거나 같다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FN 정립금에다가 매출액 곱하기 정립률 더하기 2%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를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2% 어? 퍼센트 입력 안되죠? 그렇다면 0.0이라고 입력하셔야 되죠. 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S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저희는 위쪽에 있는 FN 정립금에서 더하기 0.0이 2%의 값을 더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립률에다 더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매출액 곱하기 정립률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함수 이름은 FN 정립금입니다. 입력받는 값은 매출액과 정립률을 입력을 받을 거구요. 기본 계산은 매출액의 정립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정립률에다가 2% 0.01을 도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정의하셨던 사용자 정의에 FN 정립금, 좀 결과가 많이 작성되어 있죠?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FN 정립금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매출액 물어봅니다. C3에 있구요. 그 다음 정립률은 D3에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C3과 D3을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정립금이 구해지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한번 첫번째 예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구요. 두번째 배송비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L3부터 L15 영역에 계산을 하실 거구요.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아까 작성하셨던 R에다가 이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Public P-U-B-L-I-C Function F-N 배송비라고 입력을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판매 등급과 그 다음에 판매 금액과 등급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배송비가 배송비는 판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조건이 있네요. 그럼 IF 만약에요 판매 금액이 입력받은 판매 금액이 그거나 같다 10만원 이거나 또는 OR 등급이 정해원이면 정해원이면 DEN을 안 썼기 때문에 빨간 줄이 가죠. IF 구문은요. IF하고 조건을 입력하신 다음에 DEN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만 IF 구문이 작성이 되시고 여기 안에 조건을 넣으시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한 가지가 만족하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OR 함수를 사용합니다. OR을 이용해서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우리는 배송비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N 배송비는 1000원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IF문을 사용하고자 할 때 SIF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위에 걸 좀 복사해서 일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5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고 등급이 준회원이면 정회원이 아니라 준회원이면 배송비가 3000원입니다. 라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1000원 대신에 3000원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외에는 ELSE라는 구문을 사용해서요. 배송비가 4000원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보시면서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보시면 IF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1000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ELSEIF라고 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3000원이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다면 S구문을 사용해서 4000원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IF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배우는 사용자 정의함수는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기에 복잡한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자 정의함수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눌러 보시고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M 배송비를 선택하고 확인 판매금액 J3과 그 다음 판매금액 J3과 등급 K3을 각각 선택하시고 확인 커서를 L3에 있는 값을 L15세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실습을 해보셨고요.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서 모듈 하시면 되는데 저는 쭉 이어서 같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사용자 정의함수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냥 삽입에 모듈 추가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입력하시면 되는데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복사해서 FN 배송비 대신에 세 번째 문제는 FN 가입기간 이라고 함수 이름을 가입상태입니다. 가입상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받는 값은 가입기간과 그 다음 미납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납기간을 입력받아서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이란 조건을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미납기간이 이상이 이다면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잖아요. 가입기간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된 우리는 FN 가입상태를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돈을 많이 안 낸 거죠. 그래서 가입상태를 해지 예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작성을 할 건데요. 해지 예상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SIF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쭉 이어서 SIF 미납기간이 0이라면 미만인 경우 중에서 다시 한번 작성 현재 S 안에서요. 조건을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타이핑을 좀 덜 하려고 복사했는데 더 복잡해졌네요. 지울게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가 예상되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는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보다 작은 데이터잖아요. 미만인 데이터들만 남아있어요. 해지 예상으로 처리하고 남은 데이터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만인 경우 중에서 다시 한번 여기 안에서 IF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첫 번째 처리하고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처리하기 위해서 IF 만약에 미납기간이 0입니까? 미만이니까 하나도 미납 안 한 거 없습니까? 0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FM 가입 상태를 정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여기 안에서 미납기간이 2를 초과했습니까? 2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FM 가입 상태는 휴먼 보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의 남어 그 외에는 미납기간과 미납기간과 그 다음에 개월 미납이라고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미납기간에다가 연결해서 M% 그 다음 개월 몇 개월 미납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if 구문을 안에서 하나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and if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if가 하나 또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이 아니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라면 많다면 미납이 아주 많이 되어 있다면 해지가 예상됩니다. 하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보다 미만이라면 저기 미만이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납기간이 0입니까? 아니면 2보다 2를 초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것도 아니라면 그냥 미납기간이 몇 개월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커서를 R3에 갖다 놓으시고요. 사용자 정의에 이름이 Fn 가입상태라고 이름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 확인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각각 P3 Q3을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 이 수식을 R15셀까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납기간이 아주 많은 데이터 는 없네요. 그래서 해지 예상이라는 값은 사실 결과에 없고요. 그 다음 해지 예상이 아닌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0이면 정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2를 초과했다면 휴먼 보험이라고 했고요. 이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나 2개월이 민합된 데이터는 1개월 2개월 이렇게 민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사용자 정의함수에 구성된 예제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가져다가 사용자 정의함수에 해당된 부분만 이렇게 이론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또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삽입의 모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public function fn 할인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입력받는 값은 사용 내역과 관계와 그 다음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할인 금액은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조건이 여러가지네요. 만약에요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 그리고 and 그렇죠 두 번째 관계가 본인 처 자 인 경우 본인 처 자 세 개를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라고 해서 OR이 필요한데 가로로 묶어서 관계가 본인 혹은 관계가 처 또는 OR 자라고 자 자 인 경우는 OR로 묶어진 거에 대해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이 본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만족하고 그 다음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 이다면 저희는 금액의 80%를 그럼 FN 할인 금액은 금액의 80% 0.8 이 되겠죠. 0.8을 곱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한번 조건이 있습니다. else if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단지 if 대신에 앞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else if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반 의료비 이고 관계가 부 부모님 할 때 부 그 다음에 관계가 모 어머님 할 때 모 라고 입력하고요. 이 경우라면 일반 의료비 인데 관계가 부 또는 모라면 우리는 FN 할인 금액을 금액의 50%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 공백으로 할인 금액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작성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E19셀에 갖다 놓으시고 사용자 정의에 우리 할인 금액 화면 내려가서 FN의 할인 금액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사용내역 관계 넣으시고 금액 넣어주시고요. C19셀 B19셀 D19셀 각각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계산되어서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족하지 않은 곳에는 공백으로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L19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다가 동일하게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펑션 FN 기타 입력받는 값은 반영 점수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이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프 구문과 포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프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이프는 조건을 주는 거고요. 포문은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죠.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반영 점수 나누기 10의 값만큼 이 네모 표시 검정색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복 구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4라는 구문을 사용하고요. 몇 번을 반복할 건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반복할 건지 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A로 만들었습니다. B로 만들어도 되고 다르게 사용하셔도 돼요. 1부터 2 언제까지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뭘 반복할 거냐면 FN 기타 결과에 다가 기존에 있는 FN 기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 반복하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두 번 세 번 계속 추가가 돼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저희는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제가 화면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엔터를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검정색 네모가 보이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 기호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포 구문은 닫을 때 if도 and if처럼 next for next 라는 구문으로 닫습니다. a를 닫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1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fn 기타는 노력요함이라고 표시하라고 됐습니다. 노력요함이라고 문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if 구문도 닫아주셔야 되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점수 입력받은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fn 기타에다가 이 네모난 기호를 표시할 건데 몇 번을 표시할 거냐면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반영점수를 10으로 나눈 개순만큼 똑같이 반복해서 표시할 거고요. 10보다 작다면 노력요함이라고 텍스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서 l19셀에 거설을 갖다 놓으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에 fn 기타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반영점수만 넣어주십니다. 확인 누르면 10보다 크기 때문에 3번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데이터는 노력요함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각각을 10으로 나눈 정수 개수만큼 이렇게 네모 특수문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함수 다섯 번째 예제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비고란입니다. 비고란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모듈을 하셔서 새롭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퍼블릭 펑션 이름은 FNB고고 입력받는 값은 현재 강의수와 수강인원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오타가 있었나 봐요. 퍼블릭 P-U-B-L-I-C 그 다음에 F-U-N-C-T-I-O-N 오타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엔드 펑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타 없이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를 나눠가지고 입력을 받으래요. 그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를 나눴더니 그 값이 케이스 이즈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FNB고에다가는 강의 추가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나눈 값이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30보다 크거나 30보다 작고 15보다 크거나 같다면 FNB고에다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는 케이스 S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이프에는 S가 들어간 것처럼 셀렉트 케이스에는 나머지에 대해서 케이스 S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럴 경우에는 FNB고에다가 강의 축소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축소라고 입력하시고 이프 구문도 닫는 것처럼 셀렉트 구문도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R19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사용자 Fx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B고를 선택하시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현재 강의수가 있는 P19 수강인원이 있는 Q19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R31셀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여섯 문항 조금씩 조금씩 추가된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구성해 봤고요. 문제에서는 항상 계산 작업의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예제 여섯 개 문항을 정확하게 실습하고 이해가 되셨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또 뒤쪽에서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에서 반복 학습을 하신다면 사용자 정의 함수는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정의 함수 살펴보셨습니다.